열심히 체육관 한번 살려보자. 그게 우리 일이잖아. 만두 하나씩 먹으면서 체육관 살리자. 여기 라디오 수준이야. 아니, 왜 저렇게 먹는 거야? 한 입으로 반에 나눠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저렇게 넣어야만 맛이 있어요. 넣고 싶고 이제. 아, 또 게시판 했다고. 식사 예절에 지키지 않아서 보기 불편했다는 의견. 만만해요. 저게 뭐야? 저분은 항상 저렇게. 이게 현실 반응입니다. 깔끔하게 어울려. 내 만수가 더 큰 것 같아. 먹으러는 정도 한 입에?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계산 좀. 예, 예. 만두 꺼서 줘야 될 거 아니야? 안 돼. 뭐가 아니야? 나이스. 그럼 한번閒 빼드니까. 아니요, 아니에요. 그냥 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